남자리장에서 매일 얘기해 줬는데 왜 이렇게 물어볼까? 저는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 안해요 나 사랑 안하는 것 같아? 그럼 딱 가요 와서 사랑하자고 얘기해 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딱 치는구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나 오빠 사랑 안하는 것 같아? 그리고 딱 가요 금방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 아 그것도 방법이다 지혜로워야 돼